세 번째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 해외 직구나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거래되고 있는 다양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빈번하게 거래되고 있는 한 소화제인데요. 임산부들에게는 천연 소화제로 익히 알려진 제품으로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화제는 국내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인지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인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들 까지도 일반인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입한 의약품 온암용시 부작용 유발 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해서 접속을 차단했고 전문 의약품을 판매 광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사항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사항 의약품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을 균형적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은